비록 저는 채식주의자지만 사실 식물도 소중한 생명이므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창조주께서는 다른 생물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창조하셨을까요? 그러니까 감수해야 돼요. 창조주도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자체로 서로 비방하면 안 됩니다. 사자가 육식한다고 비방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느 부분은 감수하고 그런데 우리 양심 불량이 느껴지는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공부해서 다듬자. 식물 먹는 거 가지고 찜찜하실 수는 있는데요. 너무 과하게 생각하지는 맛이라 더 그걸 과하게 생각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이겁니다. 하나님이 그 풀 먹으면서 찜찜하고 스트레스 받으라고 이렇게 우주를 창조했을까 이렇게 먹더라도 보살도 하라고 인간을 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더 통 크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인간으로서 한계는 우린 받아들이자고 우린 좀 모자란 신이에요. 신의 자녀인데 좀 모자란 신이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한계도 있고요. 우리가 한계를 만든 건 아닙니다.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신이 인간을 낳을 때 설정이 그렇게 된 거예요.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. 희노애락 느끼는 게 느끼는 기능은 신이 해놓은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런데 어디에 희노애락을 느낄 거냐 어디에 더 집착할 거냐는 우리가 정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모자란 신입니다. 안 먹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. 그거는 수용합시다. 그런데 신이 이러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해놓은 거는 수용합시다. 다만 거기에서 양심 불량이 과하게 느껴지는 거는 바로 잡읍시다. 이런 정도로 접근하세요. 그 이상을 우리가 재단하려고 하면요. 자기가 자기를 쓸데없이 재단하고 또 남을 재단해가지고요. 서로 불행해집니다. 선한 마음이 오히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. 선한 마음이. 부분적 자명에 빠졌을 때. 고기 먹는다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요. 아니 하늘이 고기 먹게 고기 맛 알게 해놨는데 이거 하늘을 탓해야 돼요. 고기 맛을 알게 해놨어요. 토끼한테 고기 맛 알게 안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 맛을 아는데 참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서로 불편한 일이거든요. 이 자체도 또 찜찜해요. 아는데 억지로 참으려니까. 그런데 일생을 고기 맛 아는데 고기 안 먹으려고 노력하다 가는 게 옳으냐 이거예요. 그게 옳으냐. 아니면 적절하게 먹고 서로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생애 시간과 정력을 쓰다 가는 게 옳으냐 이거죠.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먹는 문제에 집착해가지고 서로 미워하면 그게 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더 지옥갈리다라고 예수님이 외쳤죠. 먹는 게 입에 들어가는 게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힌다. 우리가 입에서 남을 위하는 말, 남을 배려한 말 모두를 이롭게 하는 말이 안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렇죠. 그냥 깜냥껏 하시고요. 자기가 찜찜해서 나는 근데 찜찜해서 못 먹겠어요. 그러면 드시지 마시라는 거예요. 나는 먹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또 그걸 가지고 너는 양심 없냐 이렇게 비판하지 말자고요. 그런 부분 가지고. 인간으로서 분명히 감안하고 우리가 자연계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조금 감안해야 될 부분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, 기생충 때문에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. 우리가. 그 정도 얘기하자고요. 그리고 고기 먹으면 수행 안 된다. 이런 말 하지 말자고요.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